자 리그 모어보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쪽지를 읽고 진행을 하라 그랬으니까 어 일단은 메인 퀘스트랑 마읍사 퀘스트를 조금 클리어 한 다음에 약간 수련을 하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죠. 갑니다. 아하! 드디어 힘을 해방할 때가 온건가? 드디어 첫 소환이다 보여줘 잠깐만 잠깐만 야 그렇지 움직이잖아 리그 모어를 때려눕힌 그 힘을 볼날이 올까 리그 모어는 어디갔냐 정작 오우 야 강해 강해 엄청 강해 야 너 이렇게 셌어? 미세먼지 공격 개쩌는 안녕하세요 야 너 수액파냐? 누가 가도 좋다 그랬지 친구 어 잠깐만 이 자식 드루이드였군 아니였군 오오 도와주겠네 드루이드 리그자 하아아아 고맙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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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익었다 야 야호 파티 간다 아니 너 왜 그래 나한테 뭐야 이게 왜 이래 아니 아니 너희 왜 이러냐고 미친놈들아 다시 간다 야 설마 리그모 때문이냐 아니 저기 메인캐스트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와홉사 퀘스트 하러 가는 걸로 하죠 우리 유한뿅 자 이어서 와홉사 퀘스트 진행해야죠 갑시다 내놔라 지팡이 어우 비싸 이렇게 해서 마법이랑 아이템도 이제 더 상위 로브로 바꿨습니다 숙련자 로브 숙련자 두건 아 되게 지치네요 아 그럼 이제 내일 진행할까요 왜 이렇게 지치지 다음에 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우 오늘은 리그모 모드 진행해야죠 그 전에 지도자의 운명석은 찍고 가야죠 이걸로 많이 강해졌습니다 한번 딱 점검을 할까요 일단은 당연하게 이제 로브랑 모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씩 스펙업이 됐고요 지도자 운명석의 효과로 이제 마저도 올라갔고 방어력도 100 올라갔고요 거기 이제 변화마법을 찍어서 아 이거 하나 더 찍으면은 맥스인데 일단 20% 그리고 회복으로 이제 지구력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 자잘하게도 올라갔는데 사실 뭐 DLC마법을 쓸거기 때문에 마법은 별로 추가를 안했고요 일단 뭐 저번에 안 썼던 마법중에서 변화마법쪽으로 좀 구해놨습니다 마비라던가 뭐 이래저래 마비는 쓰게 될 것 같네요 워낙 좋아서 이번 모드 애들이 이제 약간 이제 오리지날 쪽으로 변화형이 돼서 이제 마비 면역이 있는 적들이 많을 것 같진 않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게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죠 오자마자 칫이야 뭐야 너 쪽지 읽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쪽지가 모르겠거든요 다 읽었잖아요 이것도 읽었잖아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어? 어? 완료됐어 너 왜 멈췄어? 너 머리 어디갔어 뭐야 두건 입어 두건 써 다시 두건 입어 두건 써 다시 지갑 조심하라고 지갑 조심하라고 음 그래 마켓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바로 진행되는군요 이렇게 그냥 바로 진행되는군요 조용한 데서 말하자고 음 음 잘 만나는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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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짓은 지갑은 지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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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자냐 이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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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글 스넘 지 HEY 옅 이렇게 번역 encounters IDE 모여 아련 너와 함께 서둘러 계신 거에요. 여기 이걸 말하는 거에요. 조금만 통해 주시고, 마사지의 긴을 닦아 주세요. 내가 전혀 어떻게 말할게.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에요? 가사, 뭐 하는 거에요. 어디야? 아, 이제 내가 찾아온 거. 아, 빨리 읽었나보네. 야... 니들... 먹을거냐? 나는 못먹네? 야... 자, 바로 이 공연에 대한 과정에 대한 거를 하지 못할 수 없는 것 같지 않아 그라지이 그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했지 이 모든 직업을, 친구들, 하이 스크롤으로서 제 장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의 관계에 대해 전화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라지이 그의 관계에 대해 연락을 하겠지 그라지이 그의 관계에 대해 연락을 하겠지 그라지이 그의 관계에 대해 전화할 수 있다면 하지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나도 파티에서 못 갔어 틸라라고 써있는데 뭔가 탈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100명의 정의군을 움직일 수가 있다 얘는 지가 왜 주시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아빠를 두려워하고 있다 네 아빠를 두려워하고 있다 너 리그 모은 거 아니까 이름표 좀 치워봐 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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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빠가 엄청 셨대요 아니요? 다행이다. 너희가 떠드는 재미없는 부분은 이번화에서 넘긴다. 이번화의 편집을 많이 할 거니까 이번화가 한 3일치?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나? 너는 좀 더 잘하고 상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신을 위해 오래가야 할 것 같아. 제가 이것을 좀 더 필요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나랑 대화하는거라 스킵이 되네요 경기 풀지마 충분히 쉬었다가 텐들을 세틀이라고 한다 리그모어 상태를 확인하자 꼭 이렇게 대놓고 있어야 그냥 숨어있으면 안되냐? 아이씨 야 떠들어봐 괜찮니? 세틀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자 가 빨리 뭐해 야 장비좀 봐라 너무 구리다 야 제가 또 아이템 소개를 해야겠죠 도끼를 구해왔습니다 상금 뱅키 인첸트가 된 강력한 도끼죠 이제 나도 때리면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 이새끼 제법이잖아 여기 지금 술집에서 마법질이야 아아아아아아 여기서부터 하니? 이새끼들 여기 있었네 여기 꼬이는거 아니지? 내가 잡아서 저장하지 말걸 이제 사냥꾼이 시비걸고 시작되는 내용이잖아 어 지켜냈죠 이미? 지켜냈걸로 쳐줄거지? 지켜냈걸로 쳐줄거지? 내가 꼭 싸워야되나 해보니까? 이 새끼 싸워 알아서 그냥 싸우는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지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쓰레긴 내가 파밍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긴 내가 파밍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너 진짜 약하다 야 무기하나 없어 무기하나 없어 어떡해 잘 지켰습니다 스스로를 내가 안 지켜줘서 아니야 아니야 클리어 됐죠? 괜찮냐? 뭐지? 놈들보다 한걸음 앞서갈거야 따라와 준비가 되면 출발하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죠? 다음화에서 계속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